내가 더 어려 보이지 저 동환이에요 누가 더 어려 보여요? 남자 피부 나이 거꾸로 갑니다 남자 피부 나이 거꾸로 갑니다 예측을 시작할게요 남자 피부 나이 거꾸로 갑니다 어 눈 뜨요 눈 뜨요 어 눈 뜨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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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만 해도 피부가 좋아요 아 우리 피부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거꾸로 가는 거야 선생님... 피부 사고들아 소피도 빌려주세요 남자 친구 죽음 중 봐주세요 아아 친구 너와 좀 거꾸로 돌려주십쇼 어 젊어지는 것 같은데 양대 피구 거꾸로 간다 거꾸로... 간다 근데 전국 몇개 도시라고요? 동남! 동남! 태전! 광주! 서울! 대구! 그리고 서울! 동남! 남자빛아리! 동남아! 이렇게 어려 버리는 거였으면 진작 나오지! 초등학교 때 봤을걸!